사랑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사랑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그럼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길게 틀어드려 볼게요 한 10초 너무 귀엽다 그냥 창도 끝까지 늘어다니 아 너와 함께 한다면 에이븐 헤븐 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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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함께 한다면 난루를 살짝만 불러보겠습니다 일단은 안무까지 쳐주셔야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답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에이 에이 하이라이트 정확해? 그냥 아무데나 트시는 거 아니에요? 아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? 오케이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팀 버리는 카드 어 에이 아까 뭐였지? 두루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아 비행기 잘 빠졌어 아아 이거 뭐야 곡 체인지면 안돼요? 곡 체인지면 안돼요? 옛날에 쟁반 노래방 이런것처럼 찬스 뽑으면 아아 우리 춤 가자 야 여기가! 동영상 가자! 힙헤부터? 힙 힙 힙 힙 머리 어깨 무릎 힙 힙 힙 힙 힙 힙 힙 머리 어깨 무릎 힙 힙 힙 힙 힙 무번주 댄스 합격 긴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걸그룹의 노래 에이핑크 선배님? 아니면 소녀들의 노래 노래가 뭐지? 꼭 삑? 빠라빵 뭐지? 윤지야 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에이핑크 선배님 노래를 아니야 마지막 기회에요? 어 에이핑크 선배님 미스터 추 정답 정답 와 와 진짜 춤춰 아 여기야 와 어 뭐지? 내 꿈을 같은 건 나로 해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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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채 빠르르 맞아요? 땡 10초 뒤에 10초 뒤에 어 진짜 어렵어 조금만 길게 들려주세요 아 여기다 뭐예요? 유키스 선배님 왕만원이 아니야 왕만원이 하지마 정답은? 잠시만요 정답은? 이거 뜨나? 아 그 누구누구 누구누구 다수 누구누구 그 아브라카다브라예요? 그래 야 넌 빨리 맞혀 알면서 왜 안 맞혀 브라운드 라인드 커리스트 선배님의 아브라카다브라 땡 뭘 봤어요? 정답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왜요? 저희 못봤는거예요? 뭐예요? 이스브라이 네? 내가 봤잖아 헤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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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야 되는데 아 왜요? 상상도 못했어 아니 내가 얘기했네 내가 말했네 근데 어투러워 확신 찰지 않았어 아닌 거나 생각했지 그럼 엄청 우주졌어 뒤에서 내가 그렇게 너만 훌 route 당연합니다 een 네? 망하우 선배님의 음오아이 의 전부 나. 오예 으오아예 너에게 빠져대 오 demand 오ual 갑자기 그래 난 사각하겠어 넌 내 진짜로 모르겠어 윤전이도 애교 잘하고 아 맞아 애교 애교는 근데 한 번 했으니까 아니요 또 보여줄 수 있어 아니요 하늘 나는 살 거야 너랑 살 거야 나는 수박이야 날 사랑할 수밖에 없어 쓰니까 참배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이거는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ELLâte ち데이게